헐 헐 실화냐 와 개쩐나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아 부서지는 거 구경가자 부서지는 거 보고싶어 아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대박이다 저렇게 됐다가 저거 맞으면 이렇게 부서지나봐 이거 그거 있어야 돼 점착포탈 있네 여기 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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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지나봐 도망가 엄마 도망가 도망가야 돼? 와 띠리리리리 아 어쩌지 뭐가 쏘는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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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와 구독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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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하하핳 하하핳 오늘 신맘나가지고 해볼거에요 64명 최대 인원에 치킨 먹을 때까지가 한 15분에서 17분 17분 정도 걸린다냐? 패스 하하핳 하하핳 어 이거 이 머리 이 멸이 좋은 사람 많겠는데? 하하핳 하하핳 이 머리 먹는 거 하하핳 자 신맵 리뷰 한번 해봅시다 약간 배경은 미라마인거 같고 맵을 열어보면 2x 진짜 작다 일단은 나는 항상 얘기했지만 파밍하는걸 안 좋아하고 싸우는걸 좋아해서 이런 맵을 기다렸어 여기는 진짜 많이 오겠다 나는 적당한 데 내려서 적당히 싸워야지 그냥 총안 파밍이 얼마나 잘 될 지 모르겠는데 와 신기하다 근데 거기서 겁나게 싸우겠다 그치 나 장전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 나는 그런가 근데 파밍은 잘 되긴 한다 어 이건 뭐야 점착폭탄은 뭐에요 뭐야 이거 수르탄이랑 다른게 뭐야 아 벽을 붙일 수 있다고 아 여기 이거 부실 수 있다고 실하냐 레드존은 뿅쾅 이렇게 하면 저는 푹푹푹 메테오가 날아오네 진짜 와 개쩐다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아 부서진거 구경가자 부서진거 보고싶어 아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대박이다 부서지는 장면 보고싶다 저렇게 됐다가 저거 맞으면 이렇게 부서지나봐 맞는 장면 보고싶다 그니까 부서지는걸 내 눈앞에서 보고싶어 바로 앞이다 부서지는걸 볼 수 있겠다 끝났어? 끝났어? 이거 집안에서 그냥 죽은거 아니야 맞아 죽으면 우와 미쳤다 하이 안녕하세요 어 뭔가 좀 새로운데 근데 이거 파밍도 잘 되고 재밌을거 같은데 이쪽 근처가 벙커라는데 이 근처야? 어디가 이 근처는 모르겠다 원통이라는데? 원통이 아 이거 원통같이 들어가보자 응 이거 낙하사는 그냥 바로 내리는건가? 그렇지 않을까? 편집자는 이거 편집해야돼 아 그래요? 오늘 해야돼 오늘에서 당장 올려야돼 오늘 해야된다고? 좋아 좋아 안녕 가자아 언제 꽂아야돼? 지금 꽂아야돼? 아 이거 뭐야 아 나도 마스크 아 이거 씨 꽂으려고 하니까 약간 낙하사는 표지인데? 쟤 이글루같이 생긴데 저긴가 보구나 뭐야 이거 그거 있어야돼 점착박탄 있네 여기 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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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부자타다 도망가 엄마 도망가 하하하하 도망가야 돼? 우와 리리리리리리 아 어쩌지 뭐가 쏘는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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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뭐야 우와 개쩐다 우와 잘 만들었네 어색해 어색해 되게 뭔가 새롭다 어 어 그러게요 이렇게 딴 데로 가면 딴 데로 가면 딴 데로 만나는 거 아냐? 같이 다녀야겠다 어디랑 연결됐을 거 아냐? 그지? 흠 흠 삐끽 여기 나가는 길이인데 안에서 길어 어? 어 붙었어 나가면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냐? 먼저가 봐 하하하 먼저가 봐 오 다시 나가서 반대쪽으로 나가야 되나? 사람한테도 붙는다고? 디디아 멈춰봐 어? 사람한테도 붙는 거 누구야? 누구야? 실험용 지뢰 이거 어떻게 읽음? 어디? 여기 지명 오하발? 오하발? 오라발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알하발은? 이거는 어떻게 했는데? 발사? 어 발사하라 배 있는데 적 죽이러 가자 나 출발 가능 출발 오 나온다 오 나온다 오 나온다 아샤라 은지배건으로 쓰신 얼굴이라 음 다 죽여 사머리 나왔다 죽여 어 어? 어? 아 깜짝이야 아 이거 두명 더 있다 어 살려줘요 갑자기? 어 아 술 잘 없으니까 좋긴 하다 근데 이거 어디까지 따라가나 너무 멀리 안 날아간다 이거는 하하하하 너무 힘없이 못하시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왔다 이제 하나 더 있어 짜개비 쪽 1번 세명 잡은거잖아 어 세명 잡았어 무서운데 바로 밑에까지 온거 같은데 이때 나이스 어 다른팀인데 어 그러네 야 뭐야 너 배에 있는거 아냐 죽여야겠다 근데 이게 테스업이라 찢어진 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흠흠 랜덤 스쿼드일 수도 있겠다 흠흠 이 맵은 뭔가 이배가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맵 반동 잡기 살짝 애매하지 않아요? 그렇긴 한데 여기 애매한 거리에서 자꾸 마주치는 것 같아서 이 맵이 그 알지 배을 쓰기도 애매하고 가깝지도 않고 딱 그 거리에서 자꾸 만나는 것 같아서 14명 남았어 14명 남았어 아 저게 높은 건물도 있네 아 근데 진짜 빨리 빨리 끝난다 게임이 그러네 벌써 또 시한패제 최다 키라는 사람이 몇 키라는지 궁금하다 내 짜리도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머리에 보급 보급이 떨어지는구나 보급 먹어도 돼? 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애들 올 거야 아마 보급보급 내가 말 상관에서 봤어 응 아마 진행했으면 여기까지 하실 수도 있어 이거 담배랑 먹고 잡아주자 야 뭐야 되게 맛있는데 뭐 어디로 있어? 어 이거? DBS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? 저기도 있는데 어? 형 뭐 이런데 1번에서 존버해야 되지 않을까 40번에도 있어 쟤 맞는다 죽었다 나 죽었는데 11명 왼쪽 4명이다 어 여기 또 있는데 여기 있다 3번 쪽에 있어 쟤 파밍한다 어 근데 이 거지같은 입에 하나도 안 맞아 큰일난데? 아 근데 쟤 잠긴다 어머 잠깐만 아 입에이 거지같아 잘라 올라가면 되겠다 아무리 밖에 안 남았어 저거 싸우는게 끝 아니야 지금 장난 같은데요 구경 가야지 체력 잘 봐 여기 뛰어다녀 그쪽이 끝인 것 같아요 나 지금 옥 옥 옥 옥 옥 아 나한테 오면 마실포 줄 수 있어 난 괜찮아 저기 W 친구 죽였어 하하하하하 친구 죽였어 친구 죽였어 친구 죽였어 친구가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앞에 뛴다 오 나이스 우리 앞에까지 한명 붙었어요 쟤네 두명이 끝 아니야 맞아 두명이 끝이야 두명이 끝이야? 아니야 세명이잖아 한명 기절해 한명 기절해 아니 한명 기절해 한명 기절해 재밌다 재밌다 아 오 뭐야 또 기절시켰어 나 2배 잘 쓴다 어 2배 좀 입혀 오겠다 한 명이 아니고 어 잡았다 야 나 굳기났어 으흐흐흐흐 Ohh 7 save 오, 이제 괜찮은 거 같은데 GG 유학 됐다 이제 엄마 편집하러 가 아핳 vas 장난이야 장난이야 당연히 뭐가 상처받았어